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전에 소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쥐띠 운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쥐띠분들이 또 어떤 운으로 신축년을 보내실지 올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쥐띠 여러분들은 다니면 먹을게 천지야 그래서 쥐띠는 올해 열심히 일하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다 쥐띠도 올해 신축년 좋다고 하지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특히 사업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 직원을 쓴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살이 낀 분 요거는 정말 피해가지 못한 살은 먼저 방송에도 원진살 얘기했어요 원진살 원진살은 피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쥐띠는 제일 나고 상극이 되는 거 양띠야 양띠는 피해가고 자 우리 요즘은 다 같이 맞벌여야 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다 몰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말하면 안 돼 내 속을 꿇고 살아 근데 그 사람을 건드리면 나는 화근이 와 그게 어떤 띠까 소띠야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하고 뭐하고 우리 학교를 가거나 대학 입시를 하거나 무슨 뭐 지금 안 되는 일 하다가 나는 새 거를 더 창업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 이월달은 조금 피해가면서 무슨 계약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오월달도 피해가고 팔월달도 피해가세요 내가 이월달에 무슨 문서를 잡거나 뭐하고 하면은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내 살을 내가 파 내가 내 따구를 내가 때린 형국이랑 똑같아 또 직장에서 높은 상관이 나를 질책을 해 그 사람 가만히 봐 생일이 언젠가 오월달에 상관이 나를 뭐라고 말했어 그럼 참아 내내 내내만 해야지 나 짤리지 않아 고 회우 고 달만 넘어가면 쥐들도 좋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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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승진해 뭐가 그 대신 좋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직장 산 사람은 내 그릇이 요만큼이면은 공부를 더 해야 돼 난 자격증을 탔다든가 나는 뭘 한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은 백프로 승진해 팔월달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내가 쥐가 닭한테 당해 쥐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쥐띠는 만약에 딱 뛰고 있으면 날아가서 땅지거리에요 너무너무 좋은 해운년인데 이것도 모르고 난 8월달에 막 일이 벌렸어 막 아유 우리 뭐 애들 뭐 어디 뭐하고 뭐 뭐 뭐 막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안 좋죠 요 달만 피하면 우리 쥐띠 올만 좋은 게 내년에 더 좋아요 또 내년에는 또 다르겠죠 올해만 요거 피해가면은 쥐는 어디가도 승승장구 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쥐는 부지런해 막 다녀 그러니까 남에 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면 나는 8시 7시에 일어나면 나는 8시 7시에 일어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해 두고 보세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 자 그리고 우리 쥐띠 또 내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화살 있어 도화살 도화살은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빠 도화살 있다고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보면 도화살 나쁜 것만 얘기했어 근데 도화살 있는 사람은 승승장구 할 수도 있어 11월생이야 쥐가 11월생 이러면 11월달에 오 일어나면 승승장구 할 수 있어 쥐가 내가 이미 또 꽃이 피어 이렇게 꽃이 피니까 막으면서 내가 도화살이 있다는 거 오늘 이거 들으면 아세요 도화살이 살이 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살은 내가 인간이니까 버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 더 많이 열릴 수가 있어 이 도화살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승승장하면 그 살이 나를 꽃이 풀겠어 도화가 꽃이야 내가 남은 남이 여자가 보이든지 내가 여자면 남자가 보이든지 요거 참아 그럼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 오늘 이 말씀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속인지 왔을 때 이렇게 점사나 보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기도 방법을 아세요 앉아 간 사람 천당 보낸다 그래 교회에서는 절에서는 극락 보낸다 그래 우리 여기에서는 하늘로 보내 저승문을 열어서 하늘로 가는 길에 문을 열어준다 그래요 그럼 험하게 간 사람 누가 천도해 줄까 한 사람이 천도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띠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요거를 꼭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 요거를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궁에 가서 빌어 그분 조상 옷을 옷을 태워서 날려보내 해마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들고 가신 분들은 저승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이렇게 음독자나 물에 빠지는 한의적 안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요런 사람들 옷을 어디 가서 기도하나 용궁에 가서 그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그렇게 갔어 내 동기관이 그렇게 갔어 내 부모가 자살을 했어 옷 한번 태워서 거기까지 옷 우리 무속인들 옷 사 그래야 삼천 원 사천 원 빼냐 안 해 그거 사서 보살님 아니면은 뭐 제자님이라든지 태워달라고 그래 대한민국에 사람 사는 사람들은 굴곡은 다 있다 해도 정말 다시 음독 자살기 물에 빠진 사람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기가 없어져 그러면 우리 사는 데는 옛날 어른들이 논밭 가리게 해서 편안하게 살죠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옵니다 Yok Yok Deutsche